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인이 현재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이 나라의 좀 어렵고 무거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서 어떠한 언행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이것을 표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인간은 좌파 우파 주사파 자유 우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따지기 이전에 모든 인간들은 일단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일단 그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맥락에서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증오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미워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들 그리고 뭐 민주노총 북한에 직접 지령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이라든지 혹은 전교조들 뭐 정의당 민평당 이렇게 지금 그런 종북 좌파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척 경계하고 그들을 굉장히 마음속 깊이 미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가 저들과 싸우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 종북 좌파들 주사파들의 싸우는 주된 무기가 무엇입니까 선전선동과 또 그리고 독한 욕설과 어떤 분노에 기반한 분노를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런 분노를 먹고 사는 자들이 바로 저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 분노로서 마녀사냥을 하고 인민재판을 해서 그 분노한 군중들의 피와 혈기 그리고 그들의 어떤 악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저들이 득세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좀 한 가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북이나 혹은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 우파 채널들이나 특히 그 우파 채널 중에서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공개적으로 밝힌 분들의 그러한 말과 또 태도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00% 이해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저들을 향한 끝도 없는 증오가 일어나고 저들에 대한 정말 저 악한 자들에 대한 의분이 막 강물처럼 넘쳐나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매한가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고 의인들이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저 거짓을 일삼는 거짓의 아비의 자식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무기력하고 또 그 무기력함 가운데 더 큰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도 우리가 저들처럼 저들의 방식처럼 저들이 잘못한 것들과 실수하는 것들 저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붙잡고 똑같이 문재인이면 문재인 누구면 누구 세워놓고 광장에 세워놓고 돌을 던지면서 마치 탄핵 전국 때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끔찍한 그런 테러를 가했던 좌존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문재인을 세워놓고 돌팔매질을 하고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든지 어떤 만족감을 느낀다면 우리 역시 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미듯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듯이 우리도 모르게 어떤 그런 분노와 어떤 증오, 욕설 이런 것들에 쉽게 금세 물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악법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결국은 그들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더 무기력하고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 잘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똑같은 저들이 취하고 있는 마귀의 방법을 우리도 똑같이 사용해서 이기겠다고 덤비는 꼴이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들이 하는 방식에 우리는 절반도 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욕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 그 악한 공산주의자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혼 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는 정사를 쥐고 있는 그 마귀 사탄입니다 그는 어쨌든 합법적으로 이 정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그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그 마귀가 얼마나 큰 힘을 실어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악한 힘들을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이 그들과 같은 악한 힘을 실어서 저들과 싸운다고 하면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종이호랑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종이호랑이가 진짜 강한 실제 호랑이가 되어서 적을 물리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려고 오는 이들에게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싸운다는 것은 곧 파멸을 초래합니다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은 언어생활과 어떤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싸워 이기는 그런 문제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똑같이 에이 먼 새끼 먼 어쩌고 저쩌고 죽일놈 하면서 씹어먹어도 시원찮은 문 누구누구 이렇게 욕을 할 때 우리의 분노를 타고 우리가 지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노가 거룩한 의분이 되지가 아니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똑같이 혈기로서 대적하는 그런 마귀의 종으로 타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면 우리의 그 언어를 통해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그들에게 사단에게 영국적 세력에게 잠식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런 어느 습관 속에 습관적으로 배워지게 된다면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다 보면 이런 현상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난 단지 저 좌파들 놈들만 씹어대고 싸우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그러한 혈기를 부리고 있는 내 자신을 또 발견할 수 있으실 것 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랬거든요 이 좌파들에 대한 혈기를 막 부리다 보면 난 정당한 당연히 화를 낼 수 있는 거라고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좌파들에게만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혹은 동료들에게 짜증스럽게 대한다든지 말이 거치게 나간다든지 폭력적인 어떤 공격적인 행태를 나도 모르게 보이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시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나는 스스로는 그 당시 정당하게 저놈들을 욕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안 마귀가 나를 통해서 나를 폭력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폭력적이 되도록 조정하기 쉽게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나를 내어주는 밥이 되어주는 것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되다 보면 나의 구원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도 저도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MBC나 이런 데서 나오는 한국당 해산하는데 국민청원 130만명이 돌파됐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그럴만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반응이 나왔다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그 아래 달려있는 댓글들은 정말 가관이고 온갖 좌익들이 다 출동해가지고 다른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인데 왜 분노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욕설이 나올 경우에는 욕설을 좀 자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선하게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이 그런 정말 악하고 거짓스러운 사기스러운 댓글이 달릴 때 우리가 거의 분노해가지고 똑같이 욕을 해주면서 그 댓글에다가 답을 막 달아주고 있는 자신을 보면 저도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댓글을 그 인터넷 문화 댓글 다는 인터넷 문화를 더욱더 우리가 더럽게 만드는데 우리 스스로도 일조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게 통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로 촌철살인 그들의 논리적인 약점과 잘못된 부분을 좁은 점점을 씹어가지고 정말 점잖은 말투로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아니라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이 있는 언어로 그들을 대적할 때 그 더러운 댓글 문화 속에 들어오려고 했던 마귀의 괴개는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는 착한 말로 하고 이쁜 말로 하면 무슨 결과가 있겠냐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신 그분의 성품대로 싸울 때 마귀는 아무리 센 놈의 마귀가 와도 그냥 무릎 꿇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자꾸 간과하고 알면서도 자꾸 놓쳐버리고 분뇌에 십싸여가지고 말이 헛나가고 그럴 때가 많은데 가능하면 육두문자나 쌍욕은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죽여버리겠다 죽이고 싶다 이런 말들도 자제하시고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분이 의분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이 분이 나를 잡아먹는 마귀가 나를 잡아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 되지 않도록 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파 유튜버 중에서 솔직히 안정권 씨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좀 시원하게 말도 잘하시고 연설도 잘하시고 인간적인 면도 있으시고 매력 있으신 분인데 저는 그분의 방송을 예전에 상당히 많이 즐겨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좀 듣고 싶어도 좀 상당히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욕이 너무 거슬려요 입에 막 달고 다니는 그 욕이 너무 거슬립니다 물론 그분이 다른 분에게 그렇게 제 아는 지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욕을 하는 게 하나의 컨셉이라고 그렇게 해서 젊은 층들에게 좀 인기를 얻어서 좀 우리 우파 시장을 넓히려고 하는 자기만의 계획이라고 좀 전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뭐 그것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분이 안정권 씨가 그렇게 욕설을 한다든지 막 분노의 사람들을 통쾌하게 해주는 그런 것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분의 역량과 기량 좋은 장점을 가지고도 그분이 원하는 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을 또 지배하는 현재 뭐 그 안정권 씨 말고도 그 다른 뭐 성재준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욕을 한마디 하지도 않고 그냥 품위 있게 말을 하면서도 훨씬 더 우리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고 있어요 물론 그 안정권 씨가 갖고 있는 충분한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일단 성재준TV랑 그 안정권 씨의 그 GZHSTV를 봤을 때 훨씬 더 성재준TV의 많은 구독자들이 짧은 기간 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아 저거구나 라고 싶었어요 저는 어 욕이나 어떤 강렬한 어떤 분노의 그로 사람들을 막 같이 공감하게 해서 싸우는 투사적인 걸 발휘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좌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좁은 좁은 갖고 있는 이론과 지식으로 촌철살인은 말 한마디 갖고도 사람들의 속을 긁어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고 좌파들에게 시원하게 이길 수 있을 만한 논리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구나 라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좀 우리 제가 안정권 씨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 그 훌륭한 전투력을 가지고 가능하면 그리스도인의 좋은 그런 품위 있는 태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그분이 더 싸울 수 있는 전사가 되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예수님과 닮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예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나도 같이 싫어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술이나 이런 것들이 싫어지게 되는 것도 다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저도 솔직히 안정권씨가 욕을 막 뱉어줄 때 어느 한순간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어떤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와서 다시 한번 안정권씨의 방송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안에서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서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분이 좋은 취지로 그렇게 좋은 목적으로 우파들을 더 이기게 하고 좌파를 무찌르기 위해서 그렇게 욕을 하신다 하더라도 일단 성령님과는 안 맞는 겁니다 그게 주파수가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억지로 끼워 맞추고 하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좀 내 자신의 안에서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정권씨 잘 싸우시는 분들이 정말로 더 잘 싸울 수 있게 되도록 욕설이라든지 지나친 어떤 분노 어떤 그런 것들에서 그분이 멀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좀 중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난 내 방법대로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은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가는 것 뿐이에요 자기가 그 정도 크기로 쓰임받고 결국은 자기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버림받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애기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도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어느 순간 좀 가까운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권면해 줄 필요가 용기 있게 권면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항상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싸울 이 싸움은 혈기와 정사가 아닙니다 그 영 그 이 세상 그 정사 뒤에 있는 영적 세력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좀 더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같이 싸우는 우리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해야지만이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도 모르게 다시 나도 모르게 마귀의 편에 서서 싸우는 그런 바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이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